출근길 출근길입니다 아직 열선이 나가서 스티커들이 바꿔있어요 귀엽죠? 편의점 갔다가 차가 갔다가 휴경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퍼 들어왔습니다 고객님이 실내 랩핑을 끓이면서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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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작업 들어갈 것 같아요 작업할 필름은 3M 카본입니다 랩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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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사주분이 이제 15분 뒤에 도착하시면 돼요. 입구가 잘 나왔습니다. 살 거 없이. 그리고 사이드 스틱도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실장님, 팀장님들 다 너무 예쁘다고 해달라고 하셔서 늘 와서 두 번 거 해드리려고. 해놓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세졌어. 사이드 스틱도 예쁘게 잘 나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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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는데 또 택배가 왔습니다. 친구가 보내줬는데 이름을 조두팔로 보내줬어요. 쨔어. 일등천 시도이. 되게 거기서 구하기 힘들데요. 주말에 해먹을 거예요. 주말에 해먹을 거예요. 조용실장님이 실례한 게 예뻤는지 해달라고 하셔서 여기를 오기, 오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따 친구가 저희 집들이로 오기로 해서 집들이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여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려고 해요. 뷔페를 차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할 메뉴는 바로 가루쿡입니다. 초밥이랑 피자도 준비하고 이거 햄버거, 도넛지 디저트로 먹으려고 진수성찬, 원하는 거 다 골라 먹으라고 뷔페를 한번 가루쿡 뷔페를 차려볼게요. 뷔페이다 보니까 접시가 많이 필요해요. 접시도 미리 많이 준비했고요.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후밭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계란말이에요. 응. 아니 설명서인 것 같으면 설명서를 시킬 거 아닌가? 모르겠으면 계란말이 모양에다가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준비가 됐고요. 딸기냄시는 해요. 딸기릿 주인공icz Inc. 지er Rome 납작 이런 올챙이랄 긴더찌의 식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다 냄새가 많이 나요. 변호! 일단 초밥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피자 도움 반죽이 너무 지러요. 오 진짜 거기냄있나요? 짜자잔! 진짜 탄산음물 같아요. 맘이 좋아 친구가 해놓고 가르치면 어떡해. 아니 이거를 부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했냐고. 치즈. 햄버거 빵이 안 넣자. 너무 안 넣어 봐. 진짜 케첩 냄새가 나는데 신기해. 햄버거를 망했어요. 콜라 냄새도 나. 패스트푸드 완성. 초다 엎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저거 다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요. 이 정도도 차린 게 많으니 이걸로 친구에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보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감동받고 이렇게 키친타운 가려졌습니다. 진이가 왔어요. 집 구경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 친구들한테. 유튜브 친구들한테. 아 그래서 얘기? 진이야. 내가 널 위해 요리했어. 원래는 내 계획은 음식이 안 온 상태로 너에게 이 음식을 보여주는 게 하고 싶었거든? 그냥 너에게 음식이 없는 척 하고 싶었는데 열어줘. 진짜 짜증나. 저기 있는 거 다 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것밖에 못했단 말이야. 귀엽네. 같이 먹어야지 얘네? 얘네들 같이 먹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까 쏟았고 이거는 빵이 망가져서 빵이 없어. 고기야 이거. 뭐야? 뭐부터 먹지? 먹지 마. 내 손으로 죽을 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술 취하고 먹자. 술 취한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래 그래. 나나 먹으면. 이거 케첩이야 이거? 케첩 미쳤지? 진짜 케첩 냄새나. 진짜 포테이토 눅눅해진 것 같아. 이거 약간 진짜로 감자튀 냄새가 난다. 눅눅한 감자튀김 맛있네. 감자튀김 맛있네? 이거 고기도 고기 냄새가 나고 이것도. 근데 막 찝찝해. 우리 마르탕 먹자. 신수성탄입니다. 머리 치게 안 했거든? 예쁘게 보여지구나. 짠. 친구한테 영상통화 걸려왔습니다. 치킨집 하고 있어요. 수유 동그리 치킨 많이 이용해주세요. 미아? 미아 동그리인가? 어디 동그리야? 이러면 뭐지? 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그리라고 원하지? 뭔데? 동그니. 동그니. 동그니 치킨. 어디 점이죠? 동. 수유점. 수유점 동그니 치킨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배달의 민족 주문. 수유점. 안전화. 한국에서. 수유점. 도전. 비오래. 취해드렸어요. promising. 김이랑 잠실 나. 삐지. 에이. 암. nom. 증. 소름. 짱. 김이. 웃. 비오. 여기. 수유점. 아동. 이베. 돈. 어떻게 해? 너라. 너같은 새끼는 너가 최고야 안녕